아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레이 그 백종놈이 지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나?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너에게 주는 마지막이 뭐다 레이 그 백종놈이 지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 알고 있었지 너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지? 네 나 그래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?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그게 누구냐고?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? 그의 이유는 없지 그의 이유는 없지 그의 이유는 없지 죽음 그의 이유는 없지 인간이 없냐 난 이유는 없지 내가 너의 이유까지